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엠의 숟가락 비중이요? 24만 5천원, 20%요. 이거는 제가 상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알 수 있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내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간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기꾼에 신고하세요. 절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절대 모르는 거고 신고가에 올라간 기업들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맞출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빨리 수입 내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수입 내고 빨리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매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다 해드리기 힘든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랑 단기 투자하는 사람이랑 섞였는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갖고만 있을 뿐인데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보다 매수 매도하는 그 단기 움직임들 때문에 주가가 엄청 올라가버려서 이게 거품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물론 기업의 실적도 좋아져서 올라갔겠지요. 그런데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 실적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있는데도 주가가 저기 있다는 것을 방산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있을 거다.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인식 때문에 단타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들어가서 보유하는 사람들은 길어봤자 1, 2주도 보유하려고 하는 거고 인재 매수하는 사람들은 1, 2주 또는 짧으면 하루 안에 그냥 수익난 바로 팔아버리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에 파셨어야 되는 분이 지금 들고 계신 이 단타를 하실 수 있는 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투자가 조금 불가능하신 분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올라왔을 때 딱 정해가지고 이거 이상 올라가든 말든 팔겠다라고 라인을 정하세요. 제 생각에 26만 5천 원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밀린다면 물려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정해가지고 칼같이 잘라버리시는 게 좋은데 24만 원 밀리면 바로 잘라버린다 생각하고 기업의 가치 생각하지 말고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